친구들 친구들 이 정도면 딱 좋은 친구야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기쁠 때나 슬플 때도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세상살이 인생살이 돌아본 걸 무엇을 하려 친구가 있어 나는 좋아 부정이 있어 나는 좋아 언제나 함께하는 너와 나는 정말 고음 나에겐 친구가 최고야 친구가 최고야 이 정도면 딱 좋은 친구야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기쁠 때나 슬플 때도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의 이 정도면 딱 좋은 친구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 나는 좋아 우정이 있어 나는 좋아 술을 금 바꿔요 아! 아니 아니 혼자 보내서 막 가니까 누가 가니까 벽을 죽지 않은 걸 때라 혼자 가 빨리 드세요 손도 잘 잡으시는데? 오우 대박 너무 행복해 어떡해 나 왜 이만 이러면 좋아요 내 곁에서 떠나고 잊힌다면 아하하하 야 이 춤 야 이 춤은 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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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애한테 안 온다고 나 이제 그만해 다 보인다 이만 이뤄줘요 내 몸은 어떻게 살려고 내 몸은 어떻게 살려고 여운이 여운이 나 지금 이 정도 치시면 다른 것도 연습하시면 되잖아 그런게 원래 기타 포도라는게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멈춰 포말 다시 나오잖아 포말 다시 나오는데 어? 포말 나오구만 아 잔소리 그러네 그냥 올려놨는데 없었는데 왜 감기가 감기가 손톱이 길어서 난데 아 아 아 진짜 더해주세요 하지만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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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춘 멈춰 지금 뭐하라는거야 지금 아니 그 음양이의 조화가 안 맞아 아 아 안나와 아 코드가 안 나와요. 노래를 불러야지. 노래. 노래를 불러야 돼요? 굳이 제가요? 한 소절이라도 불러줘야지. 기타만 찍찍 치면 뭔 소리인지를 알겠어. 영원히 내게 해. 보이스가 나와야죠. 코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님 그만 치지. 영원히 그만. 다칠 수 있어. 그런데 많이 하면 안 돼. wier니 나는 많이 하면 용먹어요. 코드가 있어야 할지 하는데. 바코드나 써주세요. 우리는 코드는 노래를 줄 때에 구매해서 노래 Pu Wood team를 대용해 주세요. 모르면 하지 마세요. 저 heard it like that. 징후에 아까 가사 보고 있나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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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찾아줄게 제목이 뭐에요? 제목도 모르겠네 노래 제목이 뭐에요? 네이버 쳐봐 그러면 제목이 나고래 지금 가사 찾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 소독이 아니 그냥 커먹은 소리로 해봐 소리만 내고 커먹은 소리로 네? 커먹은 소리라고? 커먹은 소리가 더 아름다운거야 해봐 코르스라고 그런거에요 코르스 여기있다 언니 왜 침묵 코르스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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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목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이네 양희은거 아니에요? 코드나 코드나 알고 있는데 그럼 하세요 가사 나왔으니까 하세요 시작 그냥 그냥 저버려 일단 한번 가봅시다 시시 그냥 가면 돼 이건 가사 Lu 공연 코드나 여야 decided 나 성년될 eco 로 에